. 갈 데가 없어. 발이 굳겼어 걔네. 여기가 툴 게이트인데 강아지 한 마리가 두 달 전에 저기 나타났거든요. 그래서 차로로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해서. 여기에요. 저기서 이렇게 넘어와요. 건너 온다고요? 그래서 우연해서. 아마 어디에 숨어 있을 거예요. 산에 있든가 아니면 이 주변에요. 북돌아 어디 있나. 이리 와 북돌이 이리 와. 아 무서워하는 거야. 북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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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신 적은 있어요? 한 명도 만져본 적은 없어요. 제가 사람을 경계해요. 북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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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서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. 지금 추워지는데 추워지는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면 밤에 얼마나 죽겠어요. 애처롭죠. 아들아, 아들아, 아들아!